94번. Mercedes-Benz Ed showed one of their cars being crashed into a brick wall. Mercedes-Benz의 광고는 Ed가 이제 광고라는 뜻이죠.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차 중에 하나를. 원래 실제적으로 얘는 얘가 동사고 목적어는 이거예요. 동명사 목적어고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그냥 후치수식으로 가도 돼. 그래서 그들의 차 중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명사 다음이니까 꾸며야 되겠죠. 여기 Being crashed. 수동이지. 수동. 그래서 충돌되어지는 자동차. 벽돌 벽에 안전검사 동안 벽돌 벽에 부딪혀지는 그들의 차 중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The way it withstood the impact revealed that. 그 방식은 여기가 주어고요. 대탄화가 생략돼 있고 명사 다음이니까 당연히 수식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자동차겠지. 자동차. 이 광고에 나온 그 자동차가 그 충격을 견뎌낸다. 견뎌내는 그 방식은 대절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의 Energy Observing Construction Could Save Life. 그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가. 자, 여기는 이제 합성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nergy Observing Energy를 흡수하는 구조. 이거는 이제 뒤에 4과에서 배워 이런 거. 구조가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2라 그럴게요.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